아직은 안 친해졌으니까 이 곡은 쭉 다 부르고요 지금 제가 부른 곡은 굿나잇이라는 곡이고 외국 피크에 제가 직접 작사해서 쓴 곡이에요 굿나잇이라는 곡이고요 저처럼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곡이고요 바로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굿나잇 여러분이 다 꿈이 있죠? 그쵸? 누구나 꿈이 있는 거랑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배역을 부릅시다 머리 색깔이 굉장히 이쁘지 굿나잇 굿나잇 발음기 목소리 잘 들리세요 고거 kum 불타진 않지 내 앞에 그려도 언젠가 떠나가겠지 내 먼저 조회하지 않도록 해 더 늦기 전에 말해 헹죄기가 될순 없긴 늦기 전에 말해 가해 하나 빠존으면 내 상감빈에 가족의 여신을 살았어 이런 액세 서로 절대 내 자존감 난 나 got a feeling I got a feeling We have a good night I got a good night 면서 이 얘기를 전해 난 그 나름에서 굽고 난 오늘 밤에도 눈을 마이클이 이거 I got a feeling We have a good night I got a good night 난 오늘 밤에도 꿈을 꾸지 내 의상을 현실로 만들어 기회가 왔으면 잠들어 내 통과 명예 연간 연일까지 모두 다 잠들어 I got a feeling We have a good night 난 오늘 밤에도 꿈을 꾸지 내 의상을 현실로 만들어 기회가 왔으면 잠들어 내 통과 명예 연간 연일까지 모두 다 잠들어 여러분 혹시 테이스북 씨 댄스북을 한 사람 아세요?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번의 생각보다 난 한 번의 행동이 살로 바꿔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?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만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생각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kn 와아 바로 이 공연의 사랑 참 좋은 거 같습니다